1월 30일 광야국제교회의 주일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약에까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두 도시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로 물들어 있었냐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 다른 인류와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죄악의 대명사로 쓰여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 바로 19장에는 이 도시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두 천사가 로세 소돔에 일러 로세 집에 머물렀는데 밤에 소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어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여기서 두 사람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 벌을 줄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레이윤인가 그 첩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녀끼리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따지지 않는 부적절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색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소돔이란 그 어원이 그 악명 높은 소돔에서 온 것이고 그 뜻은 남색이란 명사로 쓰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교만함 너무나 나쁜 죄이죠. 또 음식물의 풍족함,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자꾸 죄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도 바로 죄의 하나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주하심을 보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이 심이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정말인지 봐야겠다. 여기서 그들의 부르짖음, 이것이 의인들의 원성인지, 또는 주변 국가에서의 원성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원성인지, 아니면 악인들의 온갖 불평,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봐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직접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천국 보좌에서 가만히 못 있으시겠다는 그런 극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돔성이 비옥한 평지죠. 롯이 높은 곳에 올라가 직접 자기가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만약 인구가 약 5만 정도가 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한 그 50이란 숫자, 의인 50이란 숫자, 약 1000대 1이잖아요. 소위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을 너무 작은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아마 아브라함조차까지 그 땅에는 아예 의인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였기에 그에게는 아마 50이란 숫자조차도 소돔이란 곳의 의인을 이야기하며 아마 큰 숫자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돔과 고모라의 유왕뿔에서의 구원 프로젝트는 50의인, 45의인, 40, 30, 20, 10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의 의인이 과연 있었을까요? 9명? 5명? 2명? 1명? 아니면 난, zero 19장에서 결국 유황뿔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의 이름은 죄악의 대명사로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두 도시의 역사 민족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소돔과 고모라 구원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신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악을 가장 경멸하시는 심판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fair하시고 또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두 도시의 인구가 5만이었다면 그 5만 중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의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있는 나머지 4만 9,990명을 살리시고 그 땅을 보존시키겠다고 즉 유황불 심판을 캔설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구원 프로젝트 선언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궁유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택하신 재단의 재물이 되신 그것만으로도 그분의 궁유를 하신 사랑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악랄한 죄악의 길에서 빨리 돌아서서 의의 길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숙제를 주시면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님은 죽이시는 주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궁율은 말이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겠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광야교회의 우리 팀들 우리들이 나가는 홈리스 아우리치도 그런 궁율의 마음, 살리겠다는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궁율을 다시 한번 알아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악랄함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의 말씀도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땅에서부터 심판날까지의 그 죄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의인들에 속해 계시나요? 아니면 나머지 악인들에게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의인들에 속해 계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중보자들 그룹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좀 슬픈 얘기지만 겉만 의인, 속은 악인 이 그룹에 속해 계신가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그대로 서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과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정말 인싸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의인 그리고 중보자 그룹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모든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컨버세이션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본문입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기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대로 섰다. 건방지게 길을 가로막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께 강청하기 위해서 막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은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다섯 번에 밀고 당기는 밀당이 없이 그냥 유황불을 던질 수도 있으신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죄악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은 정확히는 의인들 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기회를 엿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시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성령께 의지하고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크게는 4만 9,990명이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성화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리 목사님 살리시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본문에서 엿보인다고요?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구원 프로젝트는 실패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살리시겠다고 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패된 것입니다. 바로 의인도 없었고 악인의 회개가 없었다는 말이죠.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천사들아 풍악을 울려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탄하시며 통곡하셨을 것입니다. 탄식하시며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실패,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선사한 실패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의인들이 되어야 하며 중보자들이 되어 그분께 실패한 프로젝트를 선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선물하신 것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입을 선사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시는 것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빌리노 목사의 말입니다. 10편 34편 15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또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중보자인 아브라함은 롬만을 위해서 중보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자들을 위해 또 그 도시들을 위해 악이 떠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강청한 중보자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의인이 없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렸지만 그는 진정한 중보자로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담대하게 강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청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하옵소서 진정한 중보자는요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남 지적질만 하고 남 흉만 보고 불평, 불만만 하고 그냥 싸우지 못해서 안달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우 앞에 그대로 서서 담대히 남의 상황과 남들을 위해서 강청하는 중보자가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추건합니다. 아멘 Lord, I will bow to you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et's pray this together didn't 0 2 1 2